대강백 운어 스님의 한산시 자료와 불법의 대중화를 위해 활동한 스님들의 모임 남은 돌 모둠 자료가 전시 중입니다. 전시회 소식 이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근현대 한국불교 대강백인 운어 스님의 육필 원고와 스님이 직접 역주한 한산시. 불법의 대중화를 위해 활동했던 당대원록 한스님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 제천 우리는 선후 김연호 회장이 각고의 노력 끝에 자칫 묻힐 뻔했던 운어 스님의 원고를 토대로 운어 큰스님의 한산시와 남은 돌 모둠 책을 엮으며 관련 자료들을 한데 모아 선보인 겁니다. 큰스님들 15분의 사진과 행적을 모아서 한산시와 남은 돌 모둠이라는 책을 내고 그 책을 내게 된 바탕에 준 원고와 또 큰스님들의 육필을 모아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진주 연하사에서 역주한 운어 스님 육필 유고와 사진자료, 영정, 연보, 역저서 목록 등 스님의 일대기와 재반활동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. 또한 운어 스님의 한산시 유고를 고정하는 가운데 새롭게 발견한 남은 돌 모둠의 활동사진과 회원 스님들의 유목 작품도 전시됐습니다. 운어 큰스님께서 친필로 쓰셨던 1955년 또 5월 무릎에 진주 연하사에서 탈고하신 한산시 일백옆회인가 또 남은 돌 모둠의 그 모일 때마다 남겨주셨던 사진이 공개된다는 것 특히 남은 돌 모둠에서 활동한 스님들인 운어 서홍 워라스님을 비롯해 탄옥 구산 스님 등의 다양한 작품뿐만 아니라 평소 글씨를 남기지 않았던 자은 스님의 친필 글씨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남은 돌 모둠은 1962년 부산 청량사와 김해 육주사에서 예비 모임을 가진 뒤 15년간 17회 동안 모임을 열었으며 사진자료를 통해 당시 스님들의 활동상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고성들께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을 축승 6키라고 한다. 성을 쌓고 남은 돌 쓸모가 없는 돌이죠. 맹리를 추구하지 않고 우리는 본부만 지키자 해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운어 큰 스님의 한산시와 남은 돌 모둠 자료 전시회는 제천 진주동물병원 목청선수와 미술관에서 오는 12월 15일까지 열립니다. 한편 제천 우리는 선우는 오는 10월 3일 오후 3시 목청선수와 미술관에서 봉선사 유치원 원장 지원 스님을 초청해 운어 큰 스님과 남은 돌 모둠을 주제로 기념법회를 열 계획입니다.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.